이게 하이라이트이지 않나. 너무 하이라이트이지 않나. 진짜 궁금하네. 도대체 너무 궁금하네. 미성년자도 아니겠지, 뭐. 가운이 안 가네. 내 나이는... 다들... 나는 28살. 나 진짜 좋은 거 같아. 같은 방 쓰니까 얘기 많이 하면서 아, 약간 뭔가 언니 느낌이 나긴 했는데 아니, 너희들은 엄청 어리게 못 들었어. 야, 너 28살. 맏언니야, 씨. 맏언니야, 씨. 아, 그게 동감 아니야? 아, 그 말 하지 말라고. 나 엮이지 마. 나는 나이가 많은 만큼 나는 원래 간호사였어. 와... 근데 어울려. 근데 진짜 어울려. 진짜 어울린다. 아니, 근데 소름이 몇 번 웃는 거냐, 막. 와... 오늘 대학병원에서 몇 년 하고. 와... 하고 이제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고 하는 것도 나도 이제 되게 흥미를 느껴서 지금은 프리랜서 무대 뷰티랑 광고 쪽 하고 있고. 근데 간호사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계기입니다. 어... 우연히 쇼핑몰 모델을 하게 됐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. 아, 그래서 이쪽은 내 길이다.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사직세탁 내고 아,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멋있다. 근데 맛본 데 있으면 내가 가만히 주려고 했는데 근데 뭔가 따끔 따끔 너무 잘 어울려. 따끔 따끔 웃으면서 나올 것 같아. 따끔 이러면서